뭉치의 개팔상팔 요리 요리를 좀 먹을까? 천천히 먹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톡티누 앞이네요 그음밖에 없어도 애기 맛없지? 오이중기 쭈 배탈인데 뭐고? 뭉치가 쓰니까 더 잘 어울리네? ㅋㅋㅋㅋㅋ 아기가 고 2언이예요 이리 와 할매아도 아가 좀 보자 언제까지 네 맘만 지키고 지금 머리 빼는 지가 하고 있노 아이고 내 눈 예쁘네 아이고 예쁘다 우리 뭉치 꼬리꼬리 아이고 자세가 귀엽어서 바꾼다 진짜 왠지 이리 삐 생긴 놈 우리때로 해놓기지? 예쁘네 꽃게다 꽃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여인이라 다 시에를 주고 댄다 야 뭉치만 쓸지도 못해 뭉치 응생 좋아해 꼬리만 쓸지도 못해 뭉치 우리는 올라가 기억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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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치 기억나 뭉치 기억나 뭉치 뭉치 출세했지 원래 여기가 너 집이었다 출세했네 출세했어 개가 뭉치 기억나 어이구 요새 천지도 모르고 꼬리 흔들어 샀던 개가 어디 갔나 이 때만 해도 내 발자국 소리만 듣고 개가 이리 반기고 이랬더니 이제 주인으로 들어오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고 내려가볼래 그때 감동을 한번 느끼 봐라 느끼 볼까 뭉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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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기다렸어 우리에다가 이즈의 촬영 이즈의 촬영 이즈의 촬영 이즈의 촬영 이즈의 촬영 이즈의 촬영 이쪽을 거짓말을 해 이즈, 일로 와 쪼그림 오우 좋다 웅치 오랜만에 하니까 좋나? 발자국 찍힌거 봐 거기서 긴장 발자국 다 찍힌다 왠지 어떡해 웅치 오랜만에 이거 해볼까? 한 번 해볼까? 웅치 하나 둘 셋 자, 뭉치 간다! 하나, 둘, 셋! 개가 슥 것도 슥 슥 자, 뭉치! 뭉치 간다! 자, 슥! 아이고,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자, 뭉치 물 먹자 쟤, 조심해, 내려올 때 내가 손 잡아줄까? 비켜 멀리 잡다니니까 아, 흐흐흐흐흐흐 상 Raz장 정찌yg자 이리 와 이리 와 응 아니, 이리 와 내가 아까 페인트 다 먹었을때 이 손 안 되겠노 이 손 아니 이건 했고 이 손 졸아 빨리 딱 들었을때 잡아야 되겠다 다음엔 맛있는게 먹게 다음엔 대추 쌀 넣어놓을까 잘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어라 문지에 괴빨상팔 엷 뱀 ties 새 Fore 피rice 펜 케이크 케이크 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